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 하이버리 하우스와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들에 대해 동네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커뮤니틀 하우스라 그래서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구름 피한 아이의 모습을 잘 보고 있답니다. 스푼을 잡고 투덜거리고 있네요. 귀여운 모습이에요. 커뮤니티 하우스는 이렇게 광고도 한답니다. 지역사연들이 모이고 많은 강자도 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는 곳이랍니다. 하이버리 하우스지요. 무엇을 하는지 광고가 많이 보이시지요. 백년이 넘은 전통적인 집에서 하이버리 하우스를 열었답니다. 빨간색 굴뚝이 참 인상적인 하우스지요. 저희는 이곳을 헤리테이지라고 해서 문화재로 잘 지정해서 보존하고 싶어 한답니다. 요가도 하고요. 영어 클라스도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뜨개질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뜨개질을 하는 뜨개질 모임도 참 많았어요. 아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면서 지역사연들과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데 열심히 파프로 연주해주시는 아줌마님께서 기꺼이 포즈를 취해주셨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아들은 커뮤니티 하우스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 이곳에서 그림도 감상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는 각자 집에서 기른 식물들을 많이 와서 서로 바꾸고 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오렌지를 적어 놓으셨네요.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식물들을 볼 수 있어요. 꽃 화단에 예쁜 꽃들이 피었네요. 저희 동네에 제가 잘 가는 스시 가게입니다. 한국분이 하시는 가게지요. 이곳에서는 덮밥이라고 하는 동불이가 굉장히 맛있어요. 한국식으로 비빔밥도 팔고요. 제육덮밥도 판답니다. 제가 오늘 먹은 것은 새우튀김이었어요. 굉장히 맛있었답니다. 아들이 미라를 가서 없는 토요일이면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고 한답니다. 아메리카노 환자를 모시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동네에서 건반 악기를 다루는 청년의 모습이 있어 잠시 담아봤어요. 레코드 시장이 열렸습니다. 앨범 시장이지요. 이곳에서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앨범들을 잘 바꿔서 사용한답니다. 리페어 카페가 열렸어요. 자원 봉사로 서로 이렇게 수선을 해주는 행사가 벌어진답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전축을 갖고 오래된 엘페판을 서로 잘 교환하고 팔면서 잘 음악을 즐기더라고요. 솜사탕을 만드는 행사와 여러가지 행사들이 열렸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시안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참 조폭이 좋지요. 이곳은 이민국가라서 여러가지 인종들이 다양하게 잘 조아롭게 살아간답니다. 엘페판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서로 엘페판을 와서 팔고 사가기도 하고 한답니다. 레코드를 세일한다는 표지판이 보이십니다. 거의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열리더라구요. 지나가던 길에 예쁜 꽃들이 있어 담아보았어요. 토요일에는 이렇게 수선을 해주는 행사도 열린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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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